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은 배터리를 안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 배터리를 어디에 팔아야 할까요 지금은 ESS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전기차와 ESS의 밸런스를 맞추어야 배터리 기업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23년 2분기 블룸버그 글로벌 에너지 조장 ESS 시장 전망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눈에 유달리 띄는 부분이 22년에서 23년 부분이죠 여기 빨간 부분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의 ESS 용량이 급증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전기 시대가 중국에 더 먼저 왔기 때문이겠죠 왜냐 전기차 판매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게 되면 ESS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납니다 충전소에서도 ESS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고 다양한 방면에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남으로써 ESS에 대한 설치 요구량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23년 부분이 추정치보다 33% 더 가팔라지고 있다 상승률이 이렇게 보고 2030년까지 이 형태를 유지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맥스치가 연간 100기가 이상이 되고 설치 용량이 370기가에 이를 것이다 라는 거죠 이 370기가의 설치를 신규 배터리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미드니케 인산철도 대두되고 있죠 소디움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현재 ESS 용도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ESS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국 다음에 유럽 미국 순으로 현재 진행될 겁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ESS도 그런 순서대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 경우에는 2030년까지 23배 급증한다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23년 구간이죠 22년에서 23년 구간이 급증했죠 에너지 시프팅 빨간선을 보면 커메셜 인더스트리 다양한 용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향후 이 곡선이 더 가팔라 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원인인자 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ESS 성장이 원래 전기차 판매에 의해서 전기의 사용량이 늘어나기 위해서 늘어남에 따라 ESS 용도가 사용량이 커지겠지만 지금 현재 배터리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죠 리튬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이것을 올리기 위한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ESS 입니다 이거는 자동차용 배터리 팩의 가격이죠 지금 이 부분이 현재 대두되었는데 사실 작년 여기 보면 160 20년도 160 150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161로 올랐다가 다시 139로 폭락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정상화 과정이거든요 팩이 현재 간소화되고 결론 중요한 거는 셀 가격 입니다 여기 보면 21년 20년도부터 7% 하락 이전에 보면 16% 15% 하면서 배터리 가격이 좀 급락하는 상황 이었는데 이때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용도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에 접어들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적정 가격 100달러 미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죠 그게 지금 달성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수급이 안 좋다 배터리 시장 자체가 배터리 가격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여기 보면 이게 마이너스 11.3% 올랐다는 거 거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3% 단위로 빠져 줘야 되는데 저는 한 21년 이후에는 4.1% 평균 하락을 했었어요 라고 봅니다 그게 22년에 오르는 바람에 올해 16.4% 폭락하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22년에 상황이 정상적이었다고 하면 저기 보면 저는 2.6% 112달러 정도 22년에 내려만 줬었으면 올해 107이죠 같은 가격이면 4.5% 빠진 걸로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는 약간 한 3% 단위 정도 어느 시점에 가면 거의 이제 뭐 하락률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 기술 발전에서 에너지 밀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게 정상 방향이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은 원래 빠져야 된다 라는 게 정식이죠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작년에 오르는 바람에 마이너스 11.3%가 되는 바람에 올해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약간 오해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저의 예측은 24년에 3.7% 정도 그러니까 4% 미만으로 빠질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사실은 빠져 줘야지 전기차 가격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5년에 2.9% 26년에 되면 약간 높아질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탄산 리튬 선물 가격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 같은 시기에 이게 catl 이거든요 catl 주가도 좋지가 않죠 지금 배터리 기업으로서 근데 선물 가격은 탄산 리튬 가격은 더 하락 깊이가 큽니다 이게 지금 멈춰야 되거든요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투기자금이 들어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수요 공급의 상황보다는 이 수요를 높이는 방법은 현재로는 ESS 확대 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저희 자료는 UBS 자료를 이용한 자료 인데요 여기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가파르기가 줄지 않았어요 사실 보면 중국의 리튬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지금 견조합니다 사실 보면 유럽이 23년 24년 구간에 약간 주춤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할 거다 미국이 좀 더 길어질 거다 라고 지금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현재 중국 유럽 미국으로 가는 이 구간이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다 라고 보는데 이거를 사실은 단축시켜야 됩니다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테슬라 처럼 전기차 가격을 다운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현재 뒤에 보면 나머지 중국 유럽은 내연차 밑으로 전기차 가격이 내려왔다 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23년 24년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중국은 이제 성장할 상황이 아니죠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률은 떨어지고 유럽은 다시 성장했다가 떨어진다 그리고 미국은 25년 쯤에 다시 급격한 상승 구간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구간까지의 시간이 지금 보면 꽤 걸리죠 이 구간을 지금 이 구간에서의 배터리 수요를 전기차 외에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일단 오늘 중국 배터리 기업이 한 군데가 중단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용량은 그렇게 크진 않죠 1.5기가 인데 한 10기가 정도 되고 이 기업이 제2v 제외이라고 발음하는데 2009년에 설립되었고 중국에서 시장에서 보면 한 13위 정도로 적지 않은 크기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 이제 향후 생산 중단 매각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2018년 쯤 인가 해도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정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다시 두 번째 정리가 되는데 중국 외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현재 나와줘야지 한두 개 기업이 빠져줘야지 배터리 셀의 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전기차 중에 여기 보면 미들레인지 일렉트리 페이클 약간 대중적인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 내연차 기준을 현재 가격이 내려 왔다 하고 향후에는 더 내려갈 거다 내연차는 원래 가격이 떨어지는 차가 아니거든요 떨어져 지금 지났다 라고 보는 거죠 유럽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 지금 22년 23년 구간이니까 거의 지나갔고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인도도 지금 보면 지나가야 된다 미국이 향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 정부도 ESS 업계에 협의회를 출범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36년까지 꽤 긴 기간이죠 왜냐하면 ESS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45조를 투입한다 라는 겁니다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18% 규모로 ESS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라는 겁니다 한국의 ESS가 화재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기술적인 보완이 어느 정도 되었고 지금 ESS를 설치하지 않으면 전기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연히 ESS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ESS 설치량이 늘어날 겁니다 실제 ESS 시장도 규모가 꽤 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보는 대표적인 SNE 데이터들이 요거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인데 여기 중국에 SNE 라고 하는 ICC 라는 이시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글로벌 배터리 생산 용량이 나오는데요 CATL 보면 올해 9월 까지가 178 인데 여기에서는 261 이죠 실제 배터리 생산량은 전기차 외에도 꽤 큰 규모가 있습니다 ESS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 수급으로만 배터리가 연동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산업을 현재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기차 외에 배터리 산업만 봤을 경우에 ESS 하드웨어는 이렇게 컨테이너 구조의 배터리와 여기 보면 온도 조절 장치 안전 장치도 있겠죠 그 다음 이 전력을 컨트롤하는 장치 그리고 중앙 통신 장치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죠 ESS 산업 자체를 보면 배터리가 가장 크지만 또 다른 산업도 사실은 꽤 큽니다 이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전력 전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태환강 풍력 같은 이 친환경 전력 생성 장치와 꼭 결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원자력을 제외한 친환경 전기 생성 장치 같은 경우는 무조건 ESS 가 있어야 됩니다 배터리 외에 다른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도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VPP VPP 가상 발전소 영업입니다 일종의 ESS 를 설치하고 구동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도 AI 관리 같은 그런 기술들도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력 풍력 발전 그 다음 공공기관 같이 꾸준히 전기가 필요한 곳 공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충전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생산했을 때 보낸다든지 다 연관이 되고 있죠 지금 보면 이 가상 발전소 업이 사실은 보면 조금 하드웨어적인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구독경제 같은 구독경제 같은 사업이겠죠 지금은 이제 아이디어와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ESS 자체가 지금 이제 깔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초기 단계이므로 실적 추정은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하게 되면 꾸준한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여기 그림과 같이 ESS에는 화재가 위험한데 화재가 났을 경우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고 국부적으로만 관리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도심에서의 ESS 같은 경우에는 단독 설치이기 때문에 절대 화재가 나지 않는 구조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화재 방지 기술들이 동일하게 ESS 도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 둔화 등 성장률 둔화로 이어서 리튬 가격 하락 배터리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ESS의 성장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급격하게 커질 걸로 봅니다 수요 배터리 기업들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주 열 10 10 15 감사합니다.